오늘 가슴에 힘 좀 줬다 너? 나도 힘 좀 줬다 넌? 올레컷 올레컷 아 미안아 어우 진짜 맛있겠다 죽인다 죽인다 보는 모습도 예술이다 쟤 내가 찍었다 뭐라고? 조용조용 집중하고 살게 하고 여기 앉아 엄마 어머 아우 어 너 쟤 건드리면 죽는다 맞아 미모를 승부하는 거야 어쭈 한판 하자는 거야 붙잡아 내가 건물 것 같냐? 아우 너 진짜 조그만게 아 자 그만 떠들고 이제 시작해 자 그만 떠들고 이제 시작해 자 그만 떠들고 이제 시작해 지영아 너 지금 뭐 봐 하는 거야 제발 진정해 내가 뭘로 봐 해 너 말이다 너 말이다 남자를 잡은 적도 없잖아 처음에 저러냐 처음에 저러냐고 하면 너 진짜 큰 아냐 니가 자냐 자냐는지 어떻게 알아 봤어 니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래 그래서 하면 얼마나 큰지 아니 별로 안 크던데 보통 때야 작지 흥분하면 이따만 해준다고 처음 만나들은 지쳐져 피가 철형 철이 난다니까 야 야 손질하는 거 쓰지마 설마 그만해 질래구 그래? 우리 내기 할까? 어떻게 흥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